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일본의 저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관광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현황을 보니까 일본은 방일 관광객 수가 2003년도에 50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천만 명을 돌파했고, 5년 후인 2018년도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3배, 15년 만에 6배가 증가한 겁니다. 엄청난 증가 액수죠. 그로 인해서 일본의 관광 수입은 4조에 40조 정도를 거두게 됐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일본의 관광 부흥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오늘 관광 부흥은 민간 협동 사업의 아주 성공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고이제미 내각이 등장했을 때 고이제미 총리가 일본 방문객 수 배가 운동을 벌이면서 비지트코 저펜이라는 그런 구호를 들고 나섰습니다. 2003년도에 일본의 관광 대국을 향한 전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내각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아베 총리는 관광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예두근의 우리나라의 무역 확대 진흥회의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업계나 관련 단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저비용 항공사를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방일 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 관광산업을 또 관광산업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다가 예나약세가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2018년도에는 3천만을 돌파하는 그런 아주 경이로운 5년 만에 3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민간협동작업의 일환도 있겠지만 일본을 아마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관광의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과 같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의 컨텐츠가 아주 충실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도 아주 친절하죠. 그러나 아마도 업계의 노력이 굉장히 컸던 점이 주요한 거죠. 일본은 여전히 친절이라든지 청교와 같은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죠. 언젠가 제가 교도를 이용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심지로부터 그렇게 제법 떨어진 뒷골목에 있는 그런 식당들조차도 대단히 글로벌화가 돼 있다. 식당 메뉴부터 시작해서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와이파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디 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드디어 세상사에 기회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터지지 않습니까? 기회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일본의 관광업은 참 기본이 튼튼했고 그런 기본이 튼튼했기 때문에 저렇게 특수를 노리거나 4조엔 40조 정도의 그런 관광 수입을 올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안한 사람이든지 방일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친절도 기본이죠. 관광업에서는 서비스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결한 것.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모든 그런 메뉴나 이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 같은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충실한 관광 컨텐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계기가 없으면은 일이 이루어지게 힘들다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2000년부터 관광대국을 시도한 고이점이 총리라든지 2012년부터 직접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고 내딛었던 그런 아베 총리의 그런 움직임은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2000년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이 일관되게 관광대국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됐던 그런 집요함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항상 모든 게 새로 시작하죠. 모든 게 새롭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최근에도 보니까 대일 외교라인들이 대부분 다 교체가 됐더군요. 연속적이라는 게 참 없습니다. 축적되는 게 없고 근데 뭔가 이렇게 내공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인재나 상품이 나오려면 축적이다. 축적이 하루살이처럼 살아서는 그렇게 새로운 게 낼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한일 간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잠시 벼락치기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지만 여전히 기본이 이렇게 아주 터뜬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이루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관광산업을 마냥 불효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은 참 장기적으로 뭘 밀어붙이구나 저렇게 협조를 잘하는구나 기본을 중시하기니까 저렇게 빛을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일본이 5년 만에 방일하는 관광객 수가 천만에서 삼천만까지 증가하는 그런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